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에 제자를 세우리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에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낯심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한 하루를 살아도 글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한 하루를 살아도 글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글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